안녕하세요. 리설 이펠스토픽의 리설입니다. 36과 단정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어휘 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어휘 이 태도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다 예의가 없다 반말을 하다 존댓말을 하다 존중하다 존중하다 배려하다 배려하다 칭찬하다 칭찬하다 함부로 하다 함부로 하다 함부로 하다 불쾌하다 무시하다 무시하다 툭툭 차다 자, 연습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1번 빈칸에 맞는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칼리타우마 우짓후네쿠라 너무나 바터 로제로 센테스 자, 직장에서 지켜야 할 것 직장번네 섭다 우스도이 섭다 회사 회사에서 지켜야 할 것 직장에서 지켜야 할 것 에우터이 걸터 회사 컴퍼니 직장차인 삽다이 걸터 자, 직장에서 일이 많을 때는 서로 에 배려하다 쩔 나오는 거죠. 에 거룩할라이 비짜리실 거룩후 스번네 컴퓨터 마 그래서 배려 해 주세요. 자, 2번 신입사원에게도 반말 말고 신입사원 번날레 너야 스텝 나야 스텝나이 어나다 섭다 호인업 네 존댓말을 해 주세요 네 존댓 말 를 해 주세요 반말 발자 자, 3번 동료의 의견을 이제 석걸음이 꼬꾸라 아달거르노 스컬터만 짤라 짤라 너는 벌자 대셀레 요 존중하다 썼다 짤라 해라 존중 해 주세요 번역 발자 자, 4번 일을 할 때는 깡 거르다 옆 사람에게 체육고 만째라이 마세요 짤라 고으니 대셀레 너 거르는 호스 얼터마 너 해 푸누 호스 번역 발자 대셀레 아, 소리 함부로 요장에 띄워본다 피해를 주다 이제 하니 너 뿌려 오는 호스 요장에 오지 도 그래서 함부로 하다 본다 4번 아, 피해를 주다 짤라 한 번역 발자 대셀레 피해를 주지 마세요 번역 발자 자, 대셀벌 5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반기고 함부로 하다 너 해 푸누 호스 아, 해 푸누 후다이너 번역 발자 번역 발자 번역 발자 번역 발자 아, 지 아,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봐 해롭게 예 예 그래서 배려해 주세요 전댓말을 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피해를 주지 마세요 예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저 바보 어저의 서머의 밀쳐번에 요 센텐스 어루자의 어루고 노트마 아프는 하트만 이제 레크더이 아오즈 니깔레러 어비어스 거르노 호스 자, 이것으로 어휘 두 번째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법이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닥 바이바이 lli brothers